터뜨린 스킬 장치라도 맞았나 적군이 더 강해진 것 같아 죽음을 맞자면 해당 턴 스킬 전부 취소 자가충전만큼 자가충전 가지고 있는 자가충전만큼 자가충전 가지고 있는 자가충전만큼 자가충전은 뭐야 내 책에 또리틀기 사용은 고호막을 전부 소모하시지 자가충전 소모 또리틀기 때 모든 부위가 다음 사례로 틀어진다 그니까 이거 6위를 때리면 고호를 없애버리고 효트가 된다 시원한데? 아 수고독 쓸걸 그랬나? 지금이라도 쓸까? 하나 수고독 쓰고 살아낸 균형 표정에 따라 실행합니다 수많은 것들이 옥지어온다 이 공격은 꽤 먹혀들 것 같아요 첫 턴에 수고독을 쓰는게 가장 맞긴 했어요 알았 아 근데 출혈이 아프네 이 신 잠깐만 출혈을 사면 출혈을 할 수 있은가라고 어허 표정에 따라 실행합니다 시대한 맞으면 안되긴 하겠네요 히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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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객이 땅콩 한방 먹였어 충전지네 어쨌죠 자 요거를 멈춰 세울 수 있나? 미쳤나보군 못해냈다 실패했군 마비오요? 쟤네 고기라도 먹은 것처럼 기운이 솟잖아 마비오요? 뭐 모르겠네 마비오 하면 뭐 안 마 안 아프냐? 표정에 따라 실행합니다 히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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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힝 힝 힝 힝 힝 힝 마비오면 뭐 안아프냐 어차피 흐뚜어져서 렐렐렐렐레하는 놈이 마비오면 안아프냐고 야 야 임마 효정에 따라 실행합니다 머리통을 톡 하고 따야지 힝 하지만 금통맨 더이상 필요없다 난 널 패야겠어 관리자님은 역시 저는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을 떠올리시는군요 ować 너무 심포해 뭐야저 저런 것으로는 나비 하나의 재준도 견디지 못했겠지 아이.. 귀엽긴 했다 표정에 따라 실행합니다 어떡해 표정에 따라 실행합니다 27에 2! 진동폭발! 진동폭발! 유감없는 싸움을 기대하겠소 어이가 없네 진짜 표정에 따라 실행합니다 좋아 방금은 정리하기 승리야 계속 뒤로 붙이자 아휴 혁명한 판단이여 흐흐흐흑 흐흑 오오오 이제 자가충전 6 8333 꽤 힘든..잠깐만 8,5,13,11,14 이거 질 수도 있겠는데? 적중시 마비부여 으음..그래? 아니 그니까! 지금 할까? 저 친구야 이제 마비만 부여한다는 거지 아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자 잠깐만 한 다음에 이걸 덮어서 이기면 수비 안 써도 되니까 사이상 그렇지 칠 수도 있으니까 예? 오늘 잡은 보스 중 가장 맥빠지게 죽은 보스였어 해냈다